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아파트 퍼즐을 해볼텐데 퍼즐이 없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이 없습니다 퍼즐이 없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끼는 좀 지워졌어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리 루스리 이제 퍼즐이 갑자기 생냐 수리수리 맞추리라고 외쳤는데 한번 이제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아니고 하얀 부분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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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고 있어요 신비를 맞춰볼까요 신비를 맞춰볼까요 신비를 맞춰볼까요 신비를 맞춰볼까요 이것으로 맞춰야지 하얀 pedir 신비를 맞춰볼까요 맥돌 할인거 알죠 찾기 쟤 이제 구두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두리 신비 이제 신비아파트 극장반 있죠 그리고 결랑옥2도 나왔죠 여러분 결랑옥2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본 친구들은 재밌던데요 딸기가 보이죠 아까 전에 딸기 먹었어요 이건 들고 아 어떡해 아 하리 몸 호잇 호잇 하리 몸 찾았다 얼굴 완료 따단 아 아 신비가 망가졌다 말존송 다시 신비 어 신비가 아 신비 합치 마치고 있습니다 구두리에 마침내 리즈 여기 아니네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게 여기 맞고 이게 여기구먼 신비 이것만 하면 신비왕성이다 신비왕성 이제 구두리에 여기 구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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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제일 무섭나요 제가 봤을땐 얘가 제일 무섭습니다 예요 이거는 여기고 이거는 여기고 이거는 여기고 아 아니네 여기도 여기다 여기에 찾는게 어려운데요 이건 좀 이따가 찍고 구두리 머리만 하면 돼요 기억이 웃겨요 기억이 웃겨요 아프리카 며칠 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외우는 중이에요 몇 개 이제 이것들만 하면 이제 구두리 왕성 구활이 왕성 이제 캐릭터들은 다 왕성 이제 왕성이 될건데 왕성 자 신비아파트 아아악 신비아파트였습니다 어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아 어떡해 어떡해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 이건 안 부셔셔서 다행이다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군요 아이고 신비 신비 아까 왕성되는데 신비야 미안 너한테 까불어도 되니 너 된다고 고마워 어 구활이다 아니잖아 아 아 아 이것만 하면 겉에 부분은 다 됐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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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나 아 아 아 아 아